잠시만 기다리고 있었어 기다리고 있었어 알았어 잠깐만 고춧가루 나은 뼈 양파 우리 신랑 아름다워 우리 신랑 아는 엄마 아름다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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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먹었어 다 있다 베이 때려 베이 때려 아 거기다 닦으면 어떡해 휴지를 닦아줄게 간식도 줄게 간식도 줄게 기다려 간식도 줄게 귀지로 일단 조금 닦고 물기를 좀 닦고 간식도 주고 음 맛있어 음 맛있어 빗질도 좀 하다 빗을 안가져야나? 이리 와보세요 간식도 줄테니까 앉아 옳지 엎드려까지 했어 그럼 요렇게 빗으로 기다리세요 엎드려 엎드려 옳지 하하 야 이리 와면 생크림 잘 있지?